최대치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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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속 최대치렬 화열 연속 100원 100원 펜터 무적 무적특 무적아님 어버특 무적임 무적 진아 필요한가? 진아 필요 없을거 같은데 그리고 연속 전함 전함 특 그란필움 난고하니 노류 많다 난고나 극복 원파네스 더 지나가는 카드일 뿐 팬텀들 체력 너무 많이 남았네 제물이다 완타를 가지고 놀았지 완타덱 짜는 법 완타를 넣고 가지 타락을 넣는다 암탈을 봐야될 논의가 히트 뱃어 암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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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20 난관 극복 진짜 쓰기 힘들어졌네 이제 바로 상점 가자 기사 회생 안 나오면 저거는 글러먹었다 자 가프 자 크리에다 가프 몬풀기가 나왔나 아니? 아이씨 아유 폼타 룬핀데 그래도 폼타 챙겨내야겠다 아이씨 아이씨 아니 갑자기 바참 됐는데 사유리아 징그니언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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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피스네코 아우 기싸 끝난 것 아닌가 잘못해오지마 임마 사격 5장이나 있는거 대박이 나네 난기바참 무장이제 오돌뽕 아이고 난관 극복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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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꿀맛 아니 도괄령 채워까지 드디어 타격 1장째 지웠다 이제 타격만 다 지우면 바로 심장허접 가능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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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좀 줘 빨리 아이고 다했네 오 캐짐 오 시기 강화 왜 함? 도가린데 호식 강화를 못하긴 하네 상점 가서 일단 사격부터 지우고 얘기하죠 사격 안 지운 사람이랑 얘기하남 1타지 쌍특 깨시의 부칼 몸박 없으면은 딜 템포 딸릴텐데 몸박 없으면은 딜 템포 딸릴텐데 아 뭐 방어도 999면 딜 템포가 뭔 상관이란 딜 템포가 뭔 상관이란 슈슈 이쌍 단추 이쌍 단추 이쌍 단추 아니 아니 야 어디 잡냐 잠깐만 붕악 붕붕붕 붕붕붕 아가아가 붕붕붕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저걸로 잡을 수 있다 쌍점고 오우 와 우상이다 아하 서랭이 이벤트 서랭이 이벤트 겁나패네 되게 도갈의 힘인가 아하 몸박 빨리 오셈 림 안 와도 고함 림 안 와도 고함 그냥 빨리 와 그치 으아 아 장고 와 아 진짜 몸박 너 안와도 돼 인마 왜 왔어 E-MZ 장사 아 아 아 포식 까먹었다 어떡해 밥 먹는걸 가먹냐 밥보다 좋다 제가 불렀어 밥은 먹고 다니냐 너무 잘 먹어 스타려 999 99 앗 을랄 사혈 안와도 괜찮지 않나 별론가 별론가 왔네 괜히 했네 부칼 날려 아 아 아 아 아 참 참 참 앗 빨리 늦게 나오면 다 소용없어 뭐 이 게임 특이기는 슬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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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득 70 어 근데 이번 탄 지자 뭐 잘 나왔네 개꿀인데 킹시병 상점 하나 걸고나서 대박나쥐 상점을 털자 우토스토 아 저거 쓸걸 필요없는 카드였긴 했는데 이제 바로 종이를 잡아야 되잖아 아니다 뭔가 있었지 내 대게 뭐가 있는지도 긴가민가네 파열 남겨놓는게 나았겠다 자신으로 피도 좀 채워 아 펜탈 그냥 바참탄만 쓰면 이기는 듯 흥 바참탑 바참탑 그냥 바참탑만 쓰면 이기는 듯 다른건 알개모란 알개모란 보호 2,3,4,5였다 당근 유황황 유황황황황 유황황황황황 영채화 찍어도 노 페널티인 처리듦 영채화 먹고ャ cal труд h 80 역시 잘 먹고다니는게 좋을 것이여 조개와 석특 바로 빠짐 진짜 패배하게 잡고 땡 아 근데 화상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파열 까비용 내가 이겨다 심장 허접색 26분 상점 하나에서 바리참호에 도갈에 돌리까지 나와서 바로 빠참참 허허 굿 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